예 여러분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풀리라고 합니다 오늘의 게임 바로 킬러컵 라는 게임 뜻은 옥수수 살인마 라는 게임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옥수수 살인마 정말 간디 이런거니? 아니야 옥수수로 다이아몬드로 바꾸는 그분? 아니야 하.. 이번에 옥수수로 때리는 그분이야? 아니야 나냐? 옥수수가 널 죽이려고 하는거야 옥수수가 널 죽이려고 한다고? 이런 어마무시한 게임을 봤나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 자체가 괴물이라고? 우와 대단해 옥수수를 여러분들 항상 그렇게 우리가 갉아먹다보니까 옥수수에 워낙이 나온거에요 좋아요 자 여기서 10개의 옥수수를 먹으면 옥수수를 피하면서 옥수수 농장을 탈출해야 되는 게임이야 미친 옥수수가 보는 앞에서 옥수수를 먹는거야? 우와아 잔인해요 저게 내가 저게 그 옥수수의 살인마니? 그분의 형체가 느껴져 보인다! 옥수수가 보인다! 빠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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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에 박으신거 같아 컨트롤러 피해 와아악 올킬 이게 나야 참고로 얘는 옥수수 열매거든? 옥수수 뿌리도 있어 살인마 두명이야? 응 제가 옥수수 뿌리야 정말 대단해 살인자도 커플이구나 옥수수도 짝이 있는데 왜 넌 없어? 컨셉이야? 컨셉이야? 아 원래 있어? 전인데도 없는데? 내년쯤엔 있겠지 저 친구 지금 저기 저기서 뭐해? 깍고 나고 벽에서 얘한테 잡혀서 죽어? 응 저기서 얘랑 싸우면 내가 매지는걸까? 그니까 밟으면 이기거든 밟으면 이기거든 이게 열개를 먹고 그 지하문을 열어야 되거든 그 지하문 위치는 표정 생겼는데? 웃고있어 이거 옥수수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쟤가 변해 변해? 정말 오오! 오 진짜 변했어 색깔 생겼어 봤어? 저게 각성이야 저기 각성이야? 야 거기 막다른 길이야 맞다 맞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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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쩌롱쩌롱 그래서 어디로 가야돼? 여기 다 먹은거야? 아니 아직 안먹었어 한 두개 정도 더 남았을거야 숫자는 안떠? 응 빠이 진짜룰룰 아이 하핳 하핳 봐봐 봐봐 이게 먼저 먹는게 아니야 멍청아 워털 속도 똑같다메 이런 구석탱이 있는거 먹는거야 하핳 아핳 다 깬거 같은데? 노 응 왼쪽 끝에서 왼쪽 한번 꺽으면 어 있거든 거기 쭉쭉 지나다가 근데 여기 사렘만 있을거야 지금 어 거기 왔지? 뛰어어 지금 그게 뛰는거야 믿기지 않겠지만 그게 날 뛰고 있는거야 그게 뛰 κι는거였어? 널 믿어 널 믿어 나 멈춘줄 알았어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와 근데 왜 이렇게 아까 이렇게 얘기했어 그니까 깜빡했지 뭐야? 쳐. 근데 배드엔딩이야. 결국 사람은 옥수수를 이길 수 없었다는 거야. 아마 여기가 저 뭐지? 살인 옥수수가 인간이 옥수수를 먹듯이 나도 너를 벗겨먹을거야 라고 할거야. 섹시하네. 그렇지? 살가죽으로 이렇게 돌려서 먹는다고 옥수수 이렇게 벗기는 것처럼 옷만 벗는건 안돼? 꼭 살가죽으로 벗겨와대? 그러니까. 나도 이제 벗으려면 벗겠어요 했는데 살가죽을 벗기더라구. 아쉽네요. 여러분들 오신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에 팔로우 한번씩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종료할게요. 바이! 또 해야돼? 망고 톡톡톡 트로피카나 망고 톡톡톡 트로피카나 망고 톡톡톡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